질과 격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게 이 제품의 가장 주안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 프리미엄 내지는 럭셔리 브랜드인 시계, 카다로그도 가지고 저희가 또 참조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퍼 칼라, 저희가 로즈골드 칼라라고 그러죠. 트렌디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칼라가 아니라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온 칼라거든요. 전면에서 TV를 시청할 때는 저희가 만든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비껴서 보았을 경우 빛이 흐르는 듯한 것을 하나의 손으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제품. 질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주는 제품이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고싶ается 예방의 제품을 한